브라운더스트2 홈페이지에 지금 개선사항 노트가 하나가 더 올라왔거든요. 지금 26일에도 하나가 올라오고 오늘 29일에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3일 사이에 개선사항만 개발자 노트로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오픈때 문제가 많았던 게임이에요. 가차가 너무 맵다거나 서버나 렉도 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픈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게임이 벌써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를 오픈날 해보신 분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도망치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래가지고 브라운더스트2가 어떻게 게임을 개선할건지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제일 첫번째로 서버 정상화랑 빌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서버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버퍼링 걸리고 요거를 계속적으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뽑기 포인트 및 희망의 가루 상점을 개선한다고 해요. 사용하지 않는 뽑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의 가루로 1대1 자동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가루 상점에서 희망의 가루 200개가 있으면 5성 코스튬 1개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시면 브라운더스트 뽑기 창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보시면 이 뽑기 포인트 이게 이제 뽑기 기간이 끝나면 이게 희망의 가루라는 아이템으로 1대1 교환으로 변환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브라운더스트 2가 뽑기에 2월이 없어요. 뽑기에 2월이 없는데 천장이 200뽑기라서 굉장히 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사실상 뽑기 2월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 200개를 모아서 5성 코스튬을 구매가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뽑기 2월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만 희망의 가루 상점에서 제공하는 5성 코스튬은 시기별로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뽑기 2월은 되는데 뭘 팔지는 이제 게임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유사 2월 기능이 생겼으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이아 획특처를 늘린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1,1 퀘스트 보상으로 다이아가 없었어요. 그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1,1 보상으로 다이아 60개를 추가하고 이제 주간 퀘스트로 다이아 200개를 준다고 해요. 솔직히 이것만 봐도 천장이 200회인 것 치고는 다이아 보상이 적은 거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뭐 1,1 뽑기 무료 뽑기가 하루에 4번씩 가능한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이벤트로 뽑기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7월에 등장하는 이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일단 다이아를 추가가 된 거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 장비 옵션 변경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해요. 이게 가장 많이 많았던 내용인데 원래 이제 전용 무기를 뽑고 나면 이게 SR등급의 이제 과성 캐릭터 전용 무기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용 무기를 뽑고 나면 강화를 하게 돼요. 강화를 할 때마다 여기에 옵션이 붙게 되는데 이제 이게 랜덤으로 붙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주고 전용 무기 UR등급 무기를 뽑았는데 강화해서 지금 저도 그렇죠. 생명력이나 방어력 이런 게 붙어버리면 이 무기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옵션을 바꿀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8월에 추가한다고 해요. 인게임 플레이에서 이제 획득 가능한 제야로 옵션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뽑기를 50회 하면 50회마다 장비 옵션 변경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겠다고 해요. 뭐 그 외에 불편했던 이제 전투 중에 나가기 기능이 추가되는 거랑 뭐 60프레임 제공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낑기거나 그러면 이제 여간으로 자동 이동되는 편의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뭐 편의성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스킬 컷신도 지금 5성 캐릭터가 전부 다 스킬 컷신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5성들의 이제 스킬 컷신도 하나씩 전부 다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올라온 개발자 노트에요. 오늘 올라온 거는 이제 투데이 퀘스트 이제 투데이 퀘스트가 원래 15번을 깨야 돼서 굉장히 좀 하드한 퀘스트인데 이제 요거를 시즌 패스 퀘스트에서 투데이 퀘스트 15번 하는 거를 1회로 바꾸고 주간 미션이나 일일 미션도 좀 하드한 퀘스트는 횟수를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PVP도 이게 15분마다 하나씩 충전이 돼가지고 이게 150분마다 접속을 해야 꾸준히 티켓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새벽 5시에 일괄 40개씩 충전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 이제 몬스터가 1분 내외 리젠되는 거랑 뭐 재능 스킬 쿨타임 24시간 있는 거 기타 등등 여러가지 특물들이 이제 리젠되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보시면 근데 요거를 이제 22시간 후로 통일한다고 해요. 이제 22시간 후로 통일하는 만큼 보상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한 번씩만 딱 파밍을 하면 모든 보상을 획득하도록 이제 편의성이 개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미나라고 할 수 있는 쌀밥도 이제 총 10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전부 1회 가격으로 1단계 가격으로 10번 구매할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번 사고 그 두 번째로 사면 가격이 점점 비싸져요. 근데 그냥 1단계 가격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여간비용도 터무니없이 비쌌는데 요것도 대폭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5성 캐릭터 밸런스인데 이 게임이 5성 캐릭터를 명암만 쓰면 4성이나 3성 캐릭터 풀돌파보다 이게 너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 점을 고친다고 합니다. 5성 캐릭터라도 명암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능을 높인다고 해요. 풀돌 기준의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5성 명암만 있어도 어느정도 쓸 수 있겠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월정액 상품이 오픈했을 때 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월정액을 보시면 지금 9,900원짜리나 5만 5천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요 월정액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월정액이 판매가 중지가 되고 아마 다른 월정액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월정액 판매는 7월 20일까지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팔고 있는 월정액 사고 싶으시면 지금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6일에 패키지 상품이 나온다고 해요. 이 게임이 이제 월정액 말고는 깡다이아밖에 판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마 혜자 패키지를 많이 내보낼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제 패키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제발 좀 포키권 많이 들어있는 혜자 패키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 편의성을 계속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신규 캐릭터 팩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어쨌든 게임이 확실히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고치려고 하고는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고쳐지려면 8월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치는 게 어디예요? 개인적으로 요즘 재밌어가지고 브라운더스트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고쳐져가지고 앞으로 신규 유입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사랑했으면 좋겠네요.